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예예 날이 더워서 고생이 날도 높고 나라도 너무 어수선하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 오늘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고 또 건국 건국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건국을 기르지 않겠다 지금 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정권이 뭐 야당이 할 수도 있고 여당이 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체제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선출된 정권이 이제 5년간 더 이상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정권의 어떤 자유적인 해석을 적용해가지고 예 아니 그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예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출범한 거예요 예 그 전에 7월 17일 날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이 되고 예 그걸 도달해서 이제 건국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70년동안 그 시스템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 시장경제 예 법치 예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이 정도 세계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세계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 인구가 5천만 이상 되고 그렇죠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는 나라가 딱 1나라밖에 없답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예 5 경제 강국이라 이게 예 인구가 5천만 이상 5천만이 안 되는 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있죠 예 그런 뭐 아주 좀 그런 나라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문명국으로서 예 적정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를 가진 나라는 예 7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도 거기 포함 안 된답니다 아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은 뭐 13억 인구에 하지만 국민소득이 안 되고 그렇죠 러시아도 국민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보면 미국하고 예 일본 예 그 다음에 독일 예 그 다음에 영국 예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한국 사실은 해방전 예 최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완전히 주꾼도 없이 36년을 보냈던 나라가 지금 딱 70년 만에 이정도 커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됐나 물론 국민성도 우수하고 부지런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해석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금국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고 나라를 부흥시킨 박정희 대통령 공고가 있습니다 그분들 독재 해가지고 인거 탄암 등등 하지만 공사는 다 있거든요 어느 나라는 하지만 공이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패만 하는 거죠 해가지고 정치적 그 해석에 따라서 그래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금국절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금국 70주년 행사를 오늘 주로 보수단체에서 국회 대회의실에서 별도로 기념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주간 행사는 8.15 광복절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일제신민지로부터 해방된 그 기념식을 한 거죠 금국은 의미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금국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에요 내년 금국 100주년이라고 연료가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그 날을 기쯤으로 해서 금국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왜냐면 조금 말씀드리면 임시정부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약혼한 거 약혼 부모가 약혼한 날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실제 태어난 날은 실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1919년은 그냥 부모가 약혼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런 주권도 없어요 아니 주권도 없고 영토도 뺏겼고 주권도 없고 그 당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여행을 했습니까 해외에 여권도 없다 이거야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국적이 빨개 있잖아요 아무런 그런 주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정식 국가일 수 있냐 이거요 그리고 그게 국가에서 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죠 그죠 맞네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김구 선생이다 유명한 이성관 박사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엄청 이렇게 해요 근데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나라가 자기가 그냥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아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만 저 땅 하나 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웠다 이거 나라가 됩니까 국제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 국가로 전혀 인정해야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명시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8월 15일 건국직 1위라 이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할게 많은데 그게 너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건국죄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조금 이따가 하죠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지난 6월달에서 7월 중순까지 러시아에 우리 독립군들 독립군들 유적을 따라가서 추모제도 지내고 자유시 참별이 있었던 스보보도니도 가서 우리가 제를 지내고 그리고 고려인 강제 이주 20만명 끌려가는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시베리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네 가보니까 느낀게 이 대한 독립군이 소련 스탈린 소련공산당 스탈린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더라구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뭐 나르노 홍범도라고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일본군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말년에는 스탈린 만나가지고 뭐 또 권총도 받고 스탈린한테 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 당시에 국제적인 질서나 논리가 이런 적군파 러시아 적군파 나중에는 소련공산당이 되지만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서 일본하고 싸웠던 그러니까 소련공산당이 그 이르쿠츄크 고려공산당을 통해가지고 연해주 쪽에 있는 어 저기 그 우리 독립군들을 지원을 했고 어 소련공산당 상해지구정 그러니까 상해 고려공산당을 통해가지고 상해임시정부도 지원하고 또 만주나 이 중국 쪽에서 이 그 뭡니까 반일본 활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대한독립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을 공산당들이 지원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이 이르쿠츄크 공산당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연해주 쪽으로 들어온게 김일성 그쪽 북한으로 들어간거구요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해가지고 이쪽에 독립투사로 하던 분들이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물 밑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세력을 남과 북에서 같이 연대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더라구요 그 말씀하시니까 김일성 얘기하니까 김일성이 항일 독립투사로 되어 있잖아요 백두산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소련군으로 소련군 대자로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우리 지금도 지금 북한 석탄 문제가 네 지금 엄청난 폭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석탄이 북한산 석탄에 소련가서 석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네 지금 자기 신분 세탁한거잖아요 예 소련을 통해서 아 그러면 북한 석탄이 소련을 러시아가 가지고 또 심문 세탁해 가지고 서류도 세탁해 가지고 그게 러시아의 사람이 문제 있구만 이게 진짜 아직까지 북한 석탄에 세탁이 해주고 말이죠 네 지금 이게 그 석탄 문제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에 아킬레이스건이 될 거 아킬레이스건이 하여튼 이게 큰 재앙을 볼 것 같아요 재앙을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게 그 뭐야 김일성이가 항일운동 했다고 그랬는데 중국 자기 엄마 김일성의 엄마 강반석이가 중국 공안대장한테 시집을 가면서 김일성이가 중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꾸더라고요 바꾸고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가지고 뭐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소련 공산당으로 됐다가 소련인으로 또 국적을 바꾸고 뭐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 석탄도 국적을 계속 바꿔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가 석탄 그 한적 그 뭡니까 석탄 위조 수리나 다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산을 마치 러시아산처럼 해주는데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중국은 그것도 대금 결제하는데 중국에서 중간에 중계를 배는 또 중국 배들이 왔다 갔다 배도 그렇고 그 정산하는 것도 우리은행이 중국을 통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참 진짜 웃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한국어판을 매일 가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1942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독일 나치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유입하기 위해 방송을 했는데 42년도에 같은 해에 한국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국어 방송을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다 이런 정보 흘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노력을 해가지고 42년도부터요 그때 벌써 이 방송을 듣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고 그랬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가 역사가 있는 언론사인데 미국무성에서 하는거죠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1년 예산이 몇천억 아니더라구요 저도 간혹 봅니다 여기 보니까 동맹이지만 미국 뒤에서 석탄 밀반입을 한 국가를 어떻게 화면을 보십시오 동맹이지만 미국 뒤에서 석탄 밀반입을 한 국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조사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말을 믿습니다 이거 약간 비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정이 묘하네요 표정이 웃으면서 믿어야죠 이런거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사기간에요 북한 석탄이 작년 8월 5일날 UN 대북체제 계리안 2371호에요 그게 석탄 박물 수산물 일체 전면 수출을 금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작년 8월 5일날 그 계리안이 통과된게요 근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석탄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그걸로는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최소한 9건의 수십분을 우리나라 자기 안방청으로 드러뜨렸는데 관세청에서 수사결과 발표한 거는 조사기간에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에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최근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없어 조사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안했죠 근데 작년 10월달까지 들어온 총 7회에 걸쳐서 들어온 불법 반입 3만 5천 38톤에 대해서만 수사결계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무부에서 수사결계를 한국정부를 믿겠다 했는데 이미 정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는 게 녹아버렸잖아요 미국이 국무성에서 기자가 한국 어떻게 믿느냐 했는데 국무대변인 동맹 파트너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정부는 동맹 파트너 이거는 립서비스 정치적 수사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신뢰를 최대한 이렇게 봐주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작년 10월 이후에 최근까지 얼마나 집중적으로 언론 보도해야 되는 건 한 달 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뭐 했냐 이거야 관세처에서 조사를 10개월 했다고 10개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했답니다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한기 고닥이 이거라 이거야 오늘이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정부 작년 미 대사관서 북석탄 첩보받은 부에도 국내 밀수입 부실되어 그러니까 미국 첩보부가 우리나라 외교부한테 미 국무부가 야 이거 미 대사관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석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다 해줬다고 국내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동향을 자체적으로 추적 감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며 북한 동향 보고는 윗선에서 반길 리 없다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 이게 정부가 결국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각 정부 부처나 기관이 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야 북한 동향에 대해서 감시하면 오히려 눈 밖에 나는 거지 왜냐하면 북한을 불편하게 하니까 대통령까지 지금 김정은한테 불편하게 안 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승우라고 팽창 동계올림픽 왔을 때 국정원 안내치공까지 불편하게 하지 안 하라고 기자들 질문도 불편해 하신다고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면밀히 감시하고 하냐 이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tv조선에서 몇일 전에 보도한 거 보니까 한국의 국세 관세청에서 러시아 정부 당국에 수사 협조를 했는가 하고 러시아 당국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받은 거 없다 아무것도 연락 온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만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반개 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 정도 미 대상안을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작년 시절에 재무부 차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경고를 했어요 올초에도 몇 번 왔어요 매달 1일 이후 3일 매달 와가지고 북한 석탄 직업 거의 밀수다 그게 유엔 제재 계리안 위반이다 한국 정보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줬어요 직접 줬다니까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대상안을 통해서 정보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전부 적당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안을 통해 가지고 줄 것 같았으면 미 CIA가 한국이 국정원한테도 줬을 거고 경찰한테도 줬을 거고 다 여러 루트로 줬겠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우리 언론에 다루고 있는 게 기껏해야 뭐 관세청이 그 다음에 뭐 남동발전 그 다음에 모해사 한전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심각해요 포스코가 내가 알고는 포스코가 걸려있고 현대제절도 걸려있고요 은행도 기업은행도 걸려있고 국민은행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도요 관세청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해양수산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통일부 모르겠습니까 외교부 모르겠습니까 해경 뭐 해경 뭐 모르겠습니까 국정원 국정원 모를 리가 없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청와대 국가안보실 아니까 저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주에 미국 볼턴에 전화 전화 통화했다고 자기는 볼턴이 그냥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비밀리에 언론에 안 나온 건데 그 볼턴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정의용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에 한국밀반인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정실장이 정실장이 볼턴 보좌관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고대로 하는 겁니다 석탄 밀반인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수사사항을 설명했으며 검찰이 기소를 포함한 한국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웃기는건 이 기사 앞에 내용들을 보면 세계여러나라들 대북제재 위반자의 신속대응 자산동결과 검찰기소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북제재 위반한 사업가들을 체포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해왔다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10개월째 하지 10개월째 하고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다 한국은 10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비꼬아서 한 겁니다 그렇죠 타이완 검찰은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나갔고 싱가포르 정부도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밀수할 수는 있는데 그 나라 정부가 확 딱 가가지고 잡아들이고 기소하고 자산동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도 그랬고 호주도 쭉 나와요 그런데 한국정부도 보시면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산 석탄수입업자에 대한 조사와 달리 한국정부도 대북제재위반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있다 한국검찰은 지난 2016년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타이어 260개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를 했던 1당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이렇게 재빠르게 했는데 지금은 10개월 동안 뭐하고 있냐 이야기를 하는거죠 관세청에 아까 연루된 기업 은행 정부기관 뭐지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일부만 드러난거에요 관세청은 발표를 하기를 딱 6개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무례 10개월을 조사한게 그렇게 한거에요 당연히 10개월에 조사 자체를 안했어요 물론 발표에도 빠져있고 한대 지금 미국은 기자들이 툭툭 어이가 없거든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제일 피해당사국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결국 모든 유엔제재개리안이라던가 미국의 대북제재개리안은 결국은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거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제일 당사국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줬다는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적제 여적제 국민을 기만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줬던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유엔 국제사회를 대한민국 정부가 배신한거에요 배신도 배신한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재개리안위반은 말것도 없어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작년 작년 8월 5일날 2371호를 개리했어요 아까만 얘기했던 석탄 광물 수산물 전면 수출금지 작년 12월 22일날 제재개리안 2397호를 발표했어요 거기는 딱 이렇게 돼있어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 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 납포 억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 납포 억류해야 한다 강제조항이네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입항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무죄된 선박들이 지금요 리스트가 빽빽 있는데 다 있잖아요 유엔은 석유 석유 이 정도로 꽝꽝나게 다 놓아 리스트 자 여기 여기 잠깐 잠깐만 여기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항구 원산 남포 뭐 이런 운반선은 금 금원산 금원산 토니지가 3279톤이고 언제 들어왔냐 2월 18일 들어왔다 이거는 석유 전제품 이야기에요 3분 1을 쓸 때 저기를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쭉 3분 1을 쓸 때 그 다음에 50% 90% 이럴 때 노는 게 레이든 이런 용역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석탄이 왜냐하면 이게 그게 2397호 위엔 아무리 개리안 발표할 때 그 안에 뭐가 되냐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나포해야 된다 검색해야 된다 억류해야 된다 입항했을 때는 딱 규정이 있다면 그게 정류제품 50만배를 제한해냈다고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 정류제품이 33% 적재할 공말 있잖아요 33%로 실었을 때 33%만 실어도 50만 배럴이거든요 50만 배럴 총괄해서 50만 6529 배럴이잖아요 3분 1만 실어도 그런데 3분 1만 실고 다니는 배가 어디 있어 다 풀로 실고 다니는 풀로 실고 다니는 잖아요 90% 세련되는 136만 7600 그러니까 무려 80만 배럴 이상 초과한 거예요 이미 위법했어 예를 들면 미국이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석탄이 저렇게 자기 안방 덜어들듯이 덜어들었는데 미국에 이런 정보망이 안걸리니까 마린 트래픽이라는 데서 이게 다 추적이 되고요 국제회사기구 있죠 아이씨 아이씨 이게 요즘 선박 위치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선박이 어디갔다가 어디갔다가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리가 없잖아 그 선박이 이게 세부적 직제물까지 다 노는 거야 이게 요즘에는 항공기도 실시간 위치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북 감심하는 인공위성이 6대를 운영하고 오는대요 대북 감심하는 인공위성이 총총총청으로 보고 있는데 뭘 쏘 t 그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신호정보 감청 이거 다 하잖아요 필요한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속일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런거 보면 뭐 이 정도면 미국한테 믿겠지 이렇게 하는데 착각하는거 같아요. 착각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8월 4일날 북한 석탄 반입했던 선박 한국 평택안 정박중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탄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을때 그 지금 평택에 지금 이 북한 배에 들어왔다. 응유했다 이게. 응유하라 이게. 응유하라고 지금 수십척이 들어왔는데 기사가 난거에요. 검색도 안했다. 검색 그리고 이거 보시면 8월 6일날 평택항 떠났다 되어있고 8월 7일날 위성으로 분석해보니까 석탄으로 의심되는 시꺼번 물질들을 옆에 쌓아놨더라 이거죠. 석탄하여가봤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에서는 민간업자들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탈일 수는 없죠. 우리나라 민간입자가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적 영향이 많은 나라인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데 어긋나는 못해요. 살아남을 수 없어. 아니 우리나라 최고 최인류기업 삼성그룹 부회장 까지 그냥 감옥에서 덜하는 나라인데 조그만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감옥에 놓고 압력 넣어가지고 180조 투자하겠다고 투자받아낸거 아닙니까 하여튼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정부가 정치에 압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노는거죠. 이게 한국정부가 깊숙하게 의도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행운회사 다니면서 저런 석탄 철광석 이런거 운반하는 벌크선을 운항 업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는 원체 덩어리 덩치가 커가지고 석탄을 예를 들어서 호주에 어디서 아니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갖고 올 때 몇 년 단위로 갖고 옵니다. 3년 5년 10년 장기계약을 맺어놓고 매월 몇 톤씩 이 톤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1톤에 톤당 30불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 거래를 딱 맺어놓으면 이게 지금 국제 시세가 15불로 떨어져도 30불 줘야 되는 거고 50불로 올라도 30불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딱 묶어놓고 몇 년 동안 이게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뜬금없이 그것도 한번 갖고 올 때 5만 톤 10만 톤 몇 만 톤씩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만 톤 미만으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로 바꿨다 저리로 바꿨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 배들이 만 톤 이하로 석탄을 가져오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대형 선박 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두가 없기 때문에 소형 선박 들이 들어가 가지고 가져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에 이런 한전 공개업 아닙니까 정부 지시를 받고서 하청업체 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그게 제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추증이 있는데요. 청와대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청와대 청와대가 얼마나 자상한 청와대에요. 대통령이 휴가 중에 무슨 책을 읽었느냐 뭐 커피를 직접 뽑아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엄청 자상해요. 개가 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리비아 무장단체 우리 한국 국민이 현압 됐잖아요. 그게 8월 2일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죠 엠바구 글어버렸어요 엠바구 하여튼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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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ц 아주 있어서는 안되리다 이렇게 발표 하는거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할거 아니야. 기무사 경력 문건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외국에서까지 지시해가지고 특별수사법까지 하고 그걸 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용하냐 이거요. 기무사 해체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무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한거에요.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용한거에요. 이게 뭐냐 이게야. 그게 뭐가 중하고 뭐가 경하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건 또 이런게 나와요. 미국 국무부에서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관련 성급한 제재완화 비핵화 에 어렵게 이게 뭐냐니까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의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게 석탄을 사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도와주지 마라 이게. 저런식으로 도와주든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 인도주의든 남북 개입 이 일체 북한이 완전한 최종적인 핵기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체가 크게 안된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부동의 정책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계속 어깃장나는거야.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제 선언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저쪽 하면서 도로를 연결하겠다 철도를 연결하겠다 전부가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거.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다시 그걸 하겠다 군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연락사무소 는 아예 그냥 기성사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이 20몇 명이 확인된다면서요. 그거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도 재가동하는데 개성지구연락사무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보고 있는거지 저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자기들한테 잘 위협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니 거기서만 방영하고 있다는거지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보시면은 미 국무부가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가동중단은 북한 위협 때문에 폐쇄결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한테 다시 못 박은거에요. 다시 해석하면 다시 재가동한다고 말도 안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가 그게 민원을 가지고 다 하나 이거야 그리고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못 도와주지 야당이냐 이거야. 교류협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그 진짜 나는 목룡병 환자 같아요. 꿈쩍에서 헤매하는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3만명이 모여 가지고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던 3만명이 모이면 또 얼마도 많은 돈을 갖다 주려고. 지금 그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 얘기가 공무원인의 시중에 나돌 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에 김정은 이가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부터 막 평화의 봄이 어쩌고저쩌 해가지고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현재까지 남북정상회담 전에 돈을 안 받고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김대중 김정일 회담때도 그랬고 노무현 김정일 회담때도 다 뒷돈이 가는걸 다 이미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님도 그런게 없었다 하는데 그전에 이미 석탄이 들어왔잖아요. 작년 4월부터 그전에 막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탄에 그리고 석탄에 사주고 또 사주는 건 돈을 준거죠. 비싸게 사주고 또 그 다음에 석탄에다가 빈배가 그냥 갈리가 있느냐. 쌀이든 뭐든 실을 보냈던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는거에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정보가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유한국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국민들이 못 믿어서 연별하는게 자꾸 그렇게 생기는 거라니까. 여기 제독님 책 필승 리더십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하면 안됐나 진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리더십 기본이죠. 리더십의 기본인데 이 사람들은 리더십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면 몇 분 쏘고 오면 안 믿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석 대표님이 몇 분이 거짓말하면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는다. 그러면 정부가 거짓말하면 국민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거짓말 하니까 새로운 유언비아가 진짜 돌아다 지는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냐.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자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웃기는 거는 한국에 김일성화 그리고 김정은화 그려가지고 달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은행이라 말 안 하려고. 우리은행이 이번에 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이 개성공단에서 이게 다 퇴출 철수하는데 지점을 철수를 안 하고 위치만 바꿔가지고. 그래요. 계속 영업 지점을 살려놨다가 또 걸려가지고 기사화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한국 정부의 입김이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미국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를 믿는다. 동맹국이고 파트너고 믿는다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배신을 했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믿을 만큼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국을 제재를 해도 어쩔 수 없다. 명분 싹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때리기도 해가지고. 대변인이니까 굉장히 외교적 표현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이 관련 북한 석탄 밀반입 이 건에 대해서는요. 거의 100%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 증거를 유엔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 대변인은 다 알고 있으면서 표현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표정이 비웃는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한국 정부가 쭉 놓을 거 아닙니까. 계속 미국 속이면 정말 정부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남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여적죄로 이제 다 체포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왜냐하면 저건 여적죄거든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는 건 여적죄이기 때문에 여적죄라는 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적죄는 행법이 가혹해 가지고 그건 사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량이 사행밖에 없기 때문에 여적죄는 무시무시한데 여적죄의 내용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적과 합세하여 적과 합세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적죄예요. 그러니까 정이 누구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적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에요. 그럼 그게 합세해서 김정은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게 여적죄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a4 아저씨가 갑자기 월북해 가지고 usb 하나 주고 왔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 그렇죠. 그거는 여적죄 적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증거를 하면요. 아마 무지무지 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적죄로 다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길래 어느 법조인이 하시길래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이 원하면 뭘 못하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있어 가지고 구속시켰냐고 그냥 파면이라는 거 없는데 파면 시켰고 저기 뭐야 묵시적 부정청탁 그런 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정농단죄 그런 죄가 없대요. 그런데 그냥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구속시킨 건데 이제 제재가 들어오고 은행 2개 문 닫고 뭐 한국 뭐 예를 들어 한전이 맞으면 세컨더리 보이고 걸리면 포스코 뭐 뭐 하여튼 한국에 뭐 국이 한국에 정부가 압력을 넣는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에너지 문제 그냥 박살나는 거고 원전수출 다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이 내가 이제 당장 내 주머니 은행이 망하면 난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때려 죽여라 죽여라 하면은 그런데 은행에 거론되는 은행에 거래하는 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요즘 주식이 확 빠진다더라고요 주식도 빠진다더라고요 한전 주가가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한 2조 이상 빠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거래하는 은행 국민들이 예금을 진출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계속 자기들끼리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매각하게 발표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이란의 핵자금 1조 원을 송금하는데 통로로 쓰였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가 이제 뭐 나올 때쯤 됐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미국의 판단에 따랐다고 그 남아있다 미국의 판단만 남아있다고 기사가 났다가 또 삭제가 됐다가 또 났다가 사라지고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은행들이 미용합니다 그래야 되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다 때려죽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요즘 국민들이 무섭습니다 요즘은 지금 지지율에 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저라도 뭐 좀 자만할 수도 있어요 정권 초기에 기분도 좀 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1년이 넘었고 1년 거의 반이 다 돼가죠 작년 5월 때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거 허무 맹랑한 지지율에 취해 가지고 계속 의결장을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큰 불행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오니까 경제 위기가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학습이 돼서 그냥 지지를 빨리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정부가 새로 할 거는 그 동안 잘못한 건 인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이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탈원전 정책부터 해 가지고 멀쩡한 한전 말이죠 일기견에 1인식 흑자를 내던 회사가 지금 완전 적재가 돼 버렸잖아요 적재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망조롱을 들게 했다는 거야 정부의 일방적인 아무 공론화 과정도 그치지 않은 산업정책 하나로 인해서 대표적인 한국 공개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잡아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해 가지고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야단이라면서요 일자리 100만 개 사라졌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미 시행착오가 드러난 것을 돼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망하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망한다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 빨리 계도 수정을 할 거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판국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지금 13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젠가 가서 뭘 할 거예요 아무런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가서 뭘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도와주겠다는 소리도 못 해요 이제 수탄무제가 터져가지고 대북 제재 계리안 이게 엄청 큰 게 터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약속을 함부로 못 해 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했다가는 북한에서 암살차이 내려오겠죠 죽 것도 없는데 가서 뭘 할 거예요 북한에 우리 요구한다고 들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빨리 대북 정책을 다시 리뷰를 해서 미국의 대북 그게 철도 마치 공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척 하면서 딴짓 했거든 현재까지 미국하고 한미동맹하고 대북 공조 말은 그래 하면서 실제로 딴짓을 한 거 아니야 그죠 딴짓을 했는데 딴짓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다 뭔가 정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웃기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암살하러 내려와도 국정원 해체되고 김무사 해체되고 경찰의 보안계도 해체한답니다 정복에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도 완전히 흐리멍텅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를 급습하러 암살팀이 내려와도 막아줄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으니까 감청이고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자승자막이고 칼날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암살을 왜 합니까 자기들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빨리 돈 보내라 하는데 돈 안 보내면 암살팀 내려오겠죠 물론 어차피 지금 청와대 내부에 북한 지령받는 간첩들이 한국 월급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려보낼 필요도 없고 전화 통보하면 끝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에서 소녀상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일감정 자극하고 그랬는데 영화도 군함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기상청에 기상 관측하는 위성이 고장이 나가지고 일본 위성 빌려갔었대요 아 그래요 네 반일감정 일으키고 소녀상 만들고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생 7월 발광연병을 떨더만 결국은 저기 일본 위성 빌려 썼다고 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여러분 이게 진짜로 요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네주엘라의 여성들이 옆에 나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가가지고 성매매를 하는데 몸을 판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불 정도밖에 우리나라 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한번 그 화대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몸팔로 가는 거고 남자는 뭐 어디 그냥 노예로 끌려가든지 뭐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네주엘라 여성들이 아마 굉장히 미녀들이 많은 거라고 제가 대휘 때 미국 유학할 때 베네주엘라 장교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위인이 돼가지고 남편은 별거 보이는데 자기 부인 베네주엘라 하면 보통 수준도 안 된대요 저는 아주 그냥 대부분 미녀들이 신문에 났죠 그 미녀들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대학도 나왔다는 여자들이 이웃 나라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기 일본군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소녀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소녀상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몸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옛날에 베네주엘라가 차베스인가요 차베스 독재정권을 해가지고 소위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쓴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용어가 거의 같아요 사람이 먼저다 아 나도 기사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아나죠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막 국민들이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안주면 안 되는 거예요 놀아도 돈은 나오니까 하여튼 나라처럼 망가지버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도 이미 석유를 캐는 엘리트 기술진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려가지고 유가가 올라도 지금 거지가 되어버렸다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다 엘리트는 다 빠져나갔다 지금 한국에 벌써 엘리트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엘리트가 아니라서 남아있는 겁니다 어찌 된 겁니까 국민 여러분 큰일 났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베네주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국민들이 슬기롭고 똑똑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만 정신 차리면 금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으로 계속 가면 저도 좀 걱정돼요 그런 정부를 똑똑한 국민들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주엘라 플러스 코리아 해가지고 코네주엘라라는 용어가 돌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요즘에 노페인 노페인 노게인이란 말 그러니까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노제인 노페인이랍니다 문재인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 말이 지금 유행으로 돌고 있습니다 노페인 노게인 그 참 좋은 말이잖아요 국민들 열심히 하도록 분발시키는 건데 저 포퓰리즘 하고 반대자는 개념이죠 그렇죠 뭐 그냥 노페인 노게인 노게인 놀아도 죽겠다 정부가 죽겠다 이게 지금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포퓰리즘 정책이잖아요 사람이 먼저 북한 사탐 그렇게 된 나라를 정책을 편 나라 치고 안마한 나라가 없어요 그전에 베네주엘라 전에 아르헨테나 그리스 그리스도 다 많은 제가 소련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원조 아닙니까 원조인데 망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공산주의 이야기하면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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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걔들 이메일 주고받으면요 전부 지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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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게임이 안되는데 시진핑 정권 자체가 무너진다니까요. 중국이 완전히 분질되버려요. 시진핑은 죽겠죠. 암살당하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중국 전체 나라가 쪼개진단 말이야. 그럼 망하는 거죠. 지금 3년안에 중국이 갚아야 될 부채상환 돌아오는게 1조7531억 불인가 그렇답니다. 지금 러시아가 1,300억 불 정도 되는데 3년안에 돌아오는 부채 만기가 그게 10배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럼 저거 망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저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국의 1대1도에 투자하는 국가는 imf에서 금융달러 지원을 못받게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미 하원에서 북한 도와주는 한국이라든 동맹국이라도 박살내 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대1로도 중국이 1대1로 가지고 거창하게 말이죠. 이게 육상씨일거로도 해상씨일거로도 해가지고 해놨는데 다 빵꾸나고 있어요. 방송용 직장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펑크 그게 그게 파키스탄에 항구도 그렇고 중국이지로 돈 빌려줘 가지고 합작으로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돈을 중국 회사가 가서 건설한대요 항구를 개발하면은 중국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중국 채권장사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안되니까 규모가 줄어들고 중단 되고 축소되고 이래요 파키스탄 쪽도 쭉 보니까 1대1로가 제대로 안돼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키스탄다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다 그래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머리가 멍청 한 것 같습니다. 꼭 맞아야지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보고 고영주 변호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을 또 구형했더라고요. 문재인 쪽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저희도 기소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지 말을 듣는 참 공산주의자라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같은 집권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어느 정부든 간에 국민들이 잘 살면 되니까 행복하게 나라도 좀 국력도 튼튼해지고 또 여부 위협도 줄어들고 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게 또 여유 있게 윤태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부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런 생활을 못 해요.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든 성공을 하도록 제가 조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괜히 꼼수 부리고 계속 국민들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석탄 밀반이 대표적으로 그 한계에 완전히 노정돼 버린 거예요. 국민들 속인 게 드러나 버리고 국제사회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배신해 갖고 온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청 악질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기 그러면 지금 심동부 자유애국tv는 어떻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덕분에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약간 500명 약간 모르십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기 심동부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에 구독 신청 보수 tv들은 구독 신청 누르면 구독 신청이 안 된다. 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구독 신청 누르면 자꾸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도 좋아요가 안 눌러지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 구글의 전략기획 구글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 정발인가 민주당 고인사로 갖고 중국 그러니까 구글의 본사 미국 본사도 중국에다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차린다고 했다가 아니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친중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구글 자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반중 지금 반정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매체들은 이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그럼 안 되죠.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신동고 자유외국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방송 하시는 거죠. 매일은 못해요. 근데 계속 뭐 좋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자주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들어가가지고 좀 눌러주시고 천명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신동고 자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방송 보셨으니까요. 시청률 좀 내주십시오. 책 좀 사셔가지고. 책 사신다고 저희한테 10원짜리 떨어진 거 없어요. 근데 자꾸 보수우파에 자꾸 책도 사주시고 이래야지. 저희 이런 저 우리 뭡니까 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나의 생태계 문화 생태계가 이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꼭 좀 저 이게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시고.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저희가 그 국제 외신 외신 번역 기자들이 나아가서 외신 돌아가는 이야기들 해주고 트럼프 월요일날 아니요. 목요일 7시 매주 목요일 7시는 그런 걸 하고 트럼프 트위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뭐가 있냐면 그 김준하 작가가 대한민국 시기에는 거꾸로 간다. 그 책을 또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10시에는 또 우리 저 그 누구 저 저 우리 저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게 저기 아 김용삼 그 편집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김용삼 아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각종 일화들을 소개하는 예 그 박정희를 지운다고 하니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페인트로 못 지우게 하려면 페인트로 다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합니다. 좋은 걸 프로그램을 하시네요. 예 예 그리고 그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우리 독립군들 발자취 그 갔다 온 그런 이야기들 하고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성상훈의 톡톡 세계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북한 이야기들도 하고 저희가 매주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막에 나가니까 꼭 보시고 보시고 매주 그 시간에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